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이 주식입니다. 우리 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1%대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상승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주가가 계속해서 쭉쭉 올라와줘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는지 그리고 보유 이상으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손실, 손절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까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역시 현대차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또 오늘 나온 뉴스들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현대차는 이렇게 1%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냐. 이 시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왜냐하면 현대차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현대차 기업 개개인의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리스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 업종 전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0.9% 하락, 거의 마이너스 1%대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폭락 이후에, 10%대 떨어지는 폭락 이후에 여전히 본격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기보다는요.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 매물이 지금 소화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물이 소화되는 이유는요. 결국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매물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손절치는 물량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다.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된다? 오늘 이후에 내일, 혹은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건지 결정이 될 텐데 이때 방향에 따라, 이때 하락 혹은 상승 이런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주가가 그 방향으로 밀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은 내려놓으셔라. 상승은 지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고요. 그냥 지금 하락 패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시장 전체에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 재료가 없어서 미국 증시 역시 보시면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전날 이렇게 하락, 상승, 하락, 상승이 시작했다가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기대감보다는요. 기대감보다 어떤 게 크다? 지금 위험 회피, 위험이 더 큰 것 같다. 위험 회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현대차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배팅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이고 테슬라도 한번 볼게요.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시면 전날에 몇 퍼센트? 4%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4% 때 떨어졌고 테슬라 역시 지금 주가 상황을 보시면 계속해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하방으로 내리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우리나라 기업, 국내 증시, 외국 증시 모두가 다 하락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12일에서 13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할 것 같다. 공격할 것 같다. 지금 12일, 13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여러분들 유대교 명절 티샤베아브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시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해당 명절에 타격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다음 주 월, 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끝나는 금요일까지 플러스에서 금, 월, 화 지금 아주 아주 위험하다. 지금 조심하셔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최대한 주식에 노출이 되면 안 되고요. 현금화 과정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직이 시작이 안 됐다.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할 때는 제가 그 타점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8월 1일 그리고 8월 2일 넘어가는 이 구간에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거 폭락이다. 이거 폭락 시그널 떴다.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지금 이거 폭락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락했고 이렇게 반등이 왔을 때 제가 반등 시그널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반등 시그널 아직 안 드렸단 말입니다. 반등 아직 안 드렸고 본격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더 하락 이후에 조만간 또다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폭등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제가 어떻게 한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현대차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최근에 폭락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폭등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추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고요. 자, 이 구독자분들이 참여하시는 방법, 이 타점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현대차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현대차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이런 대응 내용들, 매수, 매도, 타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폭락을 피해서 매도, 타점을 미리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또다시 폭등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혹은 그 다음 주인지 다음 달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계속적으로 이 현대차에 대한 타점을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 한 통만 부담없이 저한테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타점 안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변동성 구간에 반드시 중요하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소중한 돈 잃는 것보다는 수익을 버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지금 중요시 하셔야 되는 부분 역시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외국인 그리고 지금 기관들의 선물 그리고 옵션에 대한 매매 동향인데요.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은 지금 완전히 매도세, 선물까지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계도 이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푸드옵션입니다. 푸드옵션에서 이제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3,200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이 푸드옵션에 대한 내용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 사라져요. 사라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본격적으로 주가가 내리꼽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만기일 이전의 주가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일이 끝나게 되고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 주가는 폭락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 푸드옵션 매매 동향 그리고 선물도 역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매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조심하셔라. 지금은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 일일이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냐.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냐. 이런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심하셔라. 그리고 현대차 역시도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시장 리스크다. 시장 리스크가 전부지. 기업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주가는 훨씬 더 오를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찾아올 텐데 당장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장이 왔을 때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현대차 주주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